이렇게 적으십시오. 원칙. 원칙은 원칙은 여전히 200m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설치구역은 하나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그로부터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 육교가 있다. 지하도가 있다. 역시 그 기준으로는 뭐야?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집산도로 그러니까 통행이 빈번하는 집산도로라든지 아니면 국지도로죠.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조금 더 간격을 좁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m만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고 원칙은 여전히 200m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경우는 1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것이야?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좀 더 좁아진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원칙과의 원칙은 200m 예외적으로 100m. 그러니까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경우죠. 그래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는 100m 이내에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설치권자가 누구인가. 지방청장 그리고 간격. 앞에 1번, 2번, 3번은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지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업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뭐일 것이다? 200m가 원칙. 그러나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경우는 100m 이내. 이렇게 최근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적어두시면 정리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이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지하도, 지하도, 육교, 그 밖의 횡단시설이 있을 때는 그곳으로 횡단. 다만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물론 요즘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엑스카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뭐야?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보니까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횡단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장 짧은 거리로 가라. 이게 사망에 있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고 없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가라. 라고 되어 있죠.